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오늘은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좀 받았는데요. 과연 이 중국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교회가 맞는지 그 실제 팩트체크를 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바이러스 교회 관련 사례들 팩트체크 1. 종로구에 있는 명륜교회입니다. 명륜교회가 초기 사례로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개신교 사례 아닌 천주교 안동교구 사례이며 감염자 가족 중에 신천지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감염자가 있었는데 천주교 신도였고 가족 중에 또 신천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와 무관하다. 강동구 명성교회입니다. 부목사 및 교회 접촉자 성동구청 여직원 등 2, 3차례 재검사에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4일 만에 퇴원 조치되어 판정이 완전히 논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 전원이 음성이 되었고요. 교회 감염이 없음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입니다. 예배가 아닌 청년 수련회에서 발생했으며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한 감염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들이다가 교회 내에서 생긴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성동교회입니다. 교회 중직의 부인으로 위장했던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한 감염이 없다고 합니다. 아 참 신천지를 통해 감염이 됐던 거죠. 천안에 있는 사례입니다. 천안 줌바 댄스 강사가 참석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교회는 이단 JMS, 일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창에 있는 거창교회, 이단 구원파의 한 분파, 여기도 일반 교회가 아닌 이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예배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광명 함께하는 교회, 부목사 가정 외부에서 부목사님 가정이 외부에서 감염되어 예배에 참석했으나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를 해서 예배 때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원의 생명샘교회, 외부에서 신천지에 의해 감염 후 예배가 아닌 회식, 회의를 통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동대문구 동안교회입니다. 이미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던 교회, 예배가 아닌 수련에 가서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괴산에 있는 장연교회, 교회가 아닌 경로당에서 감염된 사례로 오보되었다고 수정이 된 사건입니다. 언론의 보도가 또 수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성남은혜의 강교회, 이단성 시비가 깊었던 교회고요. 신천지의 집중포교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 교회, 일반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이꼬르 중국 바이러스, 언론에 보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거의 없다, 굉장히 드물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다가 씌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그리고 법적인 어떤 검토에 대한 것도 여기 좀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신천지 등 비정상적인 이단 집회와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해 전파된 사례는 아주 극소수이며,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방역수칙을 지킨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희박한 상태이다. 대중교통, 마트, 커피, 쇼, PC방, 클럽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두 번째,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고, 병행하여 인원이 많지 않으며, 정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또 재난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연세중앙교회 영상 올려드린 거 보셨죠? 네, 지역사회에 교회가 이 방역,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많다는 걸, 언론에서는 왜 그런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가 중국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원흉, 이런 느낌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수칙을, 다른 곳들에 비해 정말 교회가 수칙을 잘 지킵니다. 네, 정말 잘 지켜요. 세 번째, 예배 자제를 요청하더라도 정부의 실책으로 예배까지 지장받는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주일 공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기독교 신앙을 배려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율적인 권고 차원에서만 요청해야 한다.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하여 강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예배를 범죄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일련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 네 번째,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무조건적으로 예배 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종교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 헌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헌법 10조, 헌법 20조, 헌법 37조에 위반되는 행동이다. 미국의 경우 카페, 식당, 극장, 유용업소 폐쇄 조치함에도 교회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최근 감찰 목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교회 내 강압적 언행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당시 종교 건물에서 도피자에 대한 체포 시도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예배가 아닌 수색, 감시, 탄압 등을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이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예배에 방해되는 감찰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58조, 제314조, 제319조에 위반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종교 집회 금지 명령에 근거로 감염법 예방법 제49조 1항을 적용하는 것도 이 법리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도 경찰을 대동하지 않습니다. 경찰을 대동한다는 것은 교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 취급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참, 제 지인이 보내준 이 교회도요. 아침에 경찰, 버스 두 대가 함께 대동해서 왔대요. 이제 서울시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그 수칙,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다. 근데 경찰을 대동하는 것은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거 뭐 하는 거야? 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예배 중단을 요구할 정도이면 이에 상응하도록 교회보다 더 밀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예배를 보장하기 위한 방역 수칙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가능하나 경기도에서 제시한 2m 간격 유지 조건은 실제로 구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을 빌미로 미준수 행정명력 조치를 할 것이 뻔히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정세균 총리가 제시한 1, 2m가 그나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2m 조치를 강행한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관공서부터 시행해야 공정합니다. 모든 기관과 업소의 7가지 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대로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교회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옳은 소리만 딱딱딱 적어서 보내주셨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교회의 대응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방역 수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공무원들에게 친절히 대하시되 좀 위압적인 언행은 꼭 촬영하시고 피해 사례를 피해 접수센터에 제보해 주십시오. 이번 중국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받는 이들과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며 빠른 종식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구절절 맞는 내용들이 이 안에 참 많이 담겨 있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국 바이러스는 실제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교회가 원흉이 아니다. 교회와 신천지를 일반화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 특히 왜 이렇게 교회만 서울시와 경찰이 이렇게 대동을 해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훨씬 더 대중교통, 마트, 커피숍, PC방, 클럽 이런 데 대동을 해야 돼요. 이런 데. 왜냐? 이런 데가 훨씬 더 밀폐되었고 사람들이 대화할 때 입에서 분비되는 비말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데가 감염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1m에서 2m 이 유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먼저 조치가 들어가야죠. 교회는요. 바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온 성도에게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밖에서 이미 명부 다 적고 그리고 온도 체크하고 또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착용까지 하고 그리고 교회 입구 문 손도 못 되도록 아예 그냥 서 계시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는 이 사태가 감염자가 발생하면 얼마나 심각한 사태로 갈지를 알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더 이 원칙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든 여기 나와 있듯이 대중교통 마트 커피숍 PC방 클럽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데 서울시가 나가서 제재를 하고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유독 교회만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모든 사태는 교회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도 개돼지가 아닌 이상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번 중국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사태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초기 진압을 하지 못한 정부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가요. 세계 탑 클래스거든요. 그분들 아니었다면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초기 진압을 똑바로 하지 못한 정부가 싼 똥을 지금 대한민국 의사 여러분들께서 치우고 계십니다. 함께 또 위로하는 그 현장에 계시는 분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꼭 한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또 의사 선생님들 계시다면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바이러스 진짜 교회가 그 원흉인가에 대한 팩트체크 제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주변에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많이 좀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